뱀의 프리티보이 함께 들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 어디 좀 파크웨비뉴에서 있는 썸머 스트릿이라든가 이런 얘기하는데 잠깐 계획을 수정할게요 여러분. 오늘 비오네요. 오늘 비오니까 계획을 좀 수정해서 매나탄 축제나 이런 거는 내일 가시고요. 오늘 비오는 날은 영화 보러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번 주말에 보면 좋을 만한 영화 하나 한 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근데 이 영화는 안 되고요. 이 영화는 다음 주말에 보러 가시고 이번 주말에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었죠. 한산 용의 출연 이순신 장군 얘기 나오는 거 이거 반응 굉장히 좋던데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지금 한산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다. 예전에 명랑하고는 비교도 할 바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지금 29일부터 시작했으니까 한산 용의 출연은 가시면 리치풀드랑 엠파이어 25 여기가 다 하나는 매나탄이고 하나는 뉴저지죠. 여기 가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가서 보시고 다음 주말에 가실 영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영화 비상선언입니다. 비상선언. 관상이라는 영화 기억하세요? 관상의 감독 한재림 감독이 이번에는 재난 영화를 들고 왔습니다. 사실 항공재난 영화가 한국 영화를 잘 기억해 보시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이 항공재난 영화를 굉장히 잘 재현해낸 그런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비상선언은 거기다가 출연진이 아주 화려하죠. 송강호, 이병헌, 전도연, 김남길, 임시완까지 이렇게 정말 화려한 출연진들이 함께하고 있는 영화 8월 12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AMC 엠파이어 25 맨한탄에 있는 그리고 뉴저지 리치풀드에 있는 AMC 그리고 베이사이드 퀸즈에 있는 AMC 베이테라스에 있는 AMC에서 동시에 개봉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주말에는 비상선언 꼭 보러 가셔야 돼요. 내용을 좀 보면 우선은 항공재난 영화를 보신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항공기기는 공중에서 발생하는 재난 영화인데 컨트롤타워는 다 지상에 있죠. 그래서 지상과 비행기 안에서의 사건들을 저 아직 못 봤으니까 제가 상상에 말할게요. 그래서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지상에서 이 컨트롤타워에 있는 사람이 이제 송강호, 송강호 씨가 이제 경찰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전도연 씨가 국토부 장관 그리고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실장이 백혜준 씨 이렇게 지상에서 관제센터에서 컨트롤타워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비행기에 타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아픈 딸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가고 있는 길에 이제 이 재난을 맞게 되는 거죠. 이병헌 씨가 아빠로 나옵니다. 그리고 승객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부기장이 사무장이 김남길 씨 그리고 부기장과 함께 탑승객을 보호하는 사무장이 김소진 씨 그리고 탑승객의 한 사람으로 어딘가 미심쩍어 보이는 인물이 임시환 씨 저는 이 임시환 씨가 살짝 궁금합니다. 제가 이 배우들 이 영화 관련해서 기자회견 하는 거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임시환 씨가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다. 영화를 직접 봐야 한다. 이렇게 여지를 남겼어요. 그래서 임시환 씨가 과연 여기서의 역할이 무엇일까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임시환 씨까지 나옵니다. 지금 어떻게든 승객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비행기 속 승객들 그리고 단 한 명의 생명도 잃지 않고 착륙시켜야 하는 책임자들의 절박한 계획들과 그 사이를 파고들 개인의 이기심 이속을 챙길 여러 미묘한 감정과 명분이 얽혀질 영화다. 대강 상상이 되시죠. 이 안에서 그런데 여러 가지 무조건 테러 항공 테러로 무조건 착륙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예고편에 보면 테러의 시작을 의심케 하는 인물이 보이기도 하고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바닥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상 징후를 보이는 사람들이 속출한다라는 걸로 봐서는 뭔가 또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과연 이 초유의 항공 테러로 비상선언을 선포한 비행기가 활주로에 무사히 착륙할 수 있을지 말지는 다음 주 금요일에 영화관 가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상선언 오늘 아침 소개해드렸어요. 제광님이 이번 주 일요일 오후에 한산 예약하셨다고 얘기하시네요. 끝나고 저녁 외식도 하고 좋은 계획이세요. 네. 다음 주는 비상선언 가족들과 함께 보러 가시기 바랍니다. 1부 끝곡으로 브라운 아이즈에 벌써 1년 준비했습니다. 저는 잠시 뒤 10시 2부에 다시 올게요.